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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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드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save하고 scene을 빌드하고 자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HelloARP을 실행하고 제가 빌드했던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감지된 지금 이제 클라우드 효과를 제가 너무 투명도를 안 주고 줘서 조금 가려 보이긴 한데 유니티 로고가 있는 이미지 위에는 빨간색 공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QR코드가 있던 이미지 위에는 파란색 공이 배치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트래킹이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코드상에서 수정할 만한 게 있다면 제가 작성했던 트랙트 이미지 핸들러 스크립트에서요. 여기서 이미지 트래킹이 트래킹이 안 된 상태에서는 게임 오브젝트 자체를 꺼버렸는데 게임 오브젝트를 활성화하거나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게임 오브젝트를 비활성화하면 해당 게임 오브젝트에 추가했던 모든 컴포넌트가 비활성화되고 AR 트랙트 이미지 컴포넌트도 같이 비활성화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트래킹이 멈춘 상태에서 이미지 게임 오브젝트를 완전히 비활성화시켜버리면 다시 트래킹이 되려갈 때 그것이 동작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즉 게임 오브젝트 자체를 꺼버려서 거기에 붙어있던 AR 트랙트 이미지 컴포넌트까지 비활성화시킨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게임 오브젝트 대신에 렌더러 컴포넌트만 따로 비활성화시키는 게 좀 더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눈에만 보이지 않도록요. getComponentLenderer.enabled를 false로 마찬가지로 enable를 아 여기가 false죠. 감지가 트래킹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true 트래킹이 안 될 때는 false로 그래서 눈에만 보이지 않도록 해주고 만약에 AR 트랙트 이미지 컴포넌트 자체가 비활성화되버리면 트래킹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을 때 제대로 그게 트래킹 된 상태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것을 감지할 컴포넌트 자체가 꺼졌으니까요. 그래서 트랙트 이미지 핸들러의 온 트랙트 이미지 체인지도 해서 뭐 이러한 것들을 바꿔줄 수 있겠다. 그럼 계속해서 오브젝트 트래킹을 보도록 할 건데 오브젝트 트래킹은 이미지가 아니라 3D 오브젝트를 감지하는 거예요. 현실에 근데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다면 아이폰에서만 동작해요. 이것은 AR 코어 안드로이드에서는 동작하지 않아요. 물론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미래의 AR 코어에서는 오브젝트 트래킹을 지원할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으로서는 AR 파운데이션이 AR 코어에 오브젝트 트래킹이 있는데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AR 코어에 오브젝트 트래킹이 없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라면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네이티브로도 사용할 수가 없죠. 어쨌든 계속할게요. 일단 3D 오브젝트를 감지하려면 여러분들이 3D 오브젝트를 미리 스캔을 해놔야 돼요. 스캔 데이터를 유니티 프로젝트 인포트를 미리 해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오브젝트를 스캐닝하기 위해서는 애플 디벨로퍼 웹페이지에서 샘플 코드 중에서 AR 킷 도큐먼트의 AR 킷 섹션으로 들어가면 스캐닝 오브젝트 디벨팅 스캐닝 오브젝트라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서 오브젝트를 스캐닝 해주는 앱을 빌드할 수 있는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다운드 받으면 돼요. 다운드 받아서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AR 킷 네이티브를 배우려고 이 비디오를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AR 킷에 대해서 네이티브로 들어가려면 유니티 외부의 지식이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어쨌든 엑스코드로 해당 프로젝트를 열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열리고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의 개발자 서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빌드하면 이게 빌드가 돼서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앱이 설치돼요. 해당 앱으로 여러분들이 빌드하고 싶은 대상을 보고 있으면 이게 스캔이 돼서 스캔된 데이터가 AR 오브젝트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로 나와요. 그럼 그 해당 파일을 여러분들이 뽑아서 유니티 프로젝트에 임포트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앱소에는 이런 앱이 없어 앱소에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애플 개발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누군가가 이미 아이폰으로 스캐닝 해놓은 3D 오브젝트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룹해서 유니티 프로젝트에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래서 AR 오브젝트 파일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맥힌토시랑 아이폰과 엑스코드 프로젝트가 필요로 해요. 만약에 아이폰과 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부분은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맥힌토시나 아이폰을 쓰는 환경이 되었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방금 큐브 AR 오브젝트 파일을 프로젝트에 넣었고요. 미리 제가 만들어놨던 큐브 프리팩과 이름이 혼동되니까 큐브 AR 오브젝트를 할게요. 보면 스캐닝된 데이터에 썸네일이 보이는데 이렇게 종이를 통해서 만들어놓은 종이 육각 큐브가 있네요. 그래서 이 해당 인쇄 파일은 유니티 AR 샘플 프로젝트에 있던 걸 가져왔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인쇄할 수 있는 종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큐브 AR 오브젝트를 저도 종이 접기를 통해서 이런 걸 만들어놨고요. 이제 해당 오브젝트를 포함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크리에이트 엑셀 한 다음에 엑셀 레퍼런스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를 생성해주고 여기에 add 레퍼런스 오브젝트 해준 다음에 스캐닝된 오브젝트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롭 해서 넣어주면 등록이 돼요. 그 다음에 해당 오브젝트 데이터를 부를 이름으로 저는 큐브 라고 할게요. 그래서 AR 이미지 트래킹과 비슷해요. 지금부터는 AR 세션 오리진에서 이제 AR 트랙트 이미지 매니저 말고 AR 오브젝트 AR 트랙트 오브젝트 매니저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트래킹된 오브젝트 위에 표시해줄 어떤 게임 오브젝트랑 그 다음에 레퍼런스 라이브러리 레퍼런스 라이브러리는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를 드래그 앤 드롭 해서 넣어주고 트랙트 오브젝트 프리패브로는 그냥 이전에 제가 만들었던 이미지 프리패브 그러니까 스피어 오브젝트가 있던 이 친구를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AR 세션 오리진에 트랙트 오브젝트 프리패브로 여기에 이미지 프리패브 넣어주고 트랙트 이미지 핸들러랑 AR 트랙트 이미지 매니저가 AR 트랙트 오브젝트 매니저랑 같이 있다고 해서 별 문제는 없어요. 다만 예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 트랙킹을 하던 스크립트는 저는 잠시 비활성화할게요. 마찬가지로 AR 포인트 매니저랑 플레이 매니저도 잠시 비활성화할게요. 비활성화한다고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이미지 트랙킹의 예시를 보여드릴 때 플레이 매니저랑 포인트 클라우드 매니저가 생성하는 이펙트가 화면을 너무 차지해서 좀 더 잘 보이도록 이렇게 비활성화했어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AR 트랙트 오브젝트 매니저를 통해서 여기 이벤트에 여러분들만의 메서드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랙트 오브젝트 핸들러라 할게요. 크레이트 앤에다 하고 스크립트를 열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using unityengine.xr.arfoundation을 추가해주고 마찬가지로 using unityengine.xr.arsubsystems를 추가해준 다음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public AR 트랙트 오브젝트 매니저를 추가해주고요. 그래서 트랙트 오브젝트 매니저 마찬가지로 트랙트 오브젝트 매니저가 제공하는 이벤트 메서드에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등록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브젝트 아마 오브젝트로 시작하는게 아니라 점을 찍었을 때 아니네요. 트랙트 오브젝트 체인지라는 이벤트 메서드가 있네요. 이벤트 메서드에 플러스 이퀼로 우리가 원하는 메서드를 등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벤트 친구는 이 이벤트는 AR 트랙트 오브젝트 체인지드 이벤트 알기먼트라는 타입의 메서드를 등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프라이브 보이드 온 트랙트 오브젝트 체인지드에 입력으로는 트랙트 정확히 얘기하면 AR 트랙트 오브젝트 체인지드 이벤트 알기먼트 알기먼트를 받고 여기에 여러가지 할 수 있겠지만 알기먼트에 일단은 점 찍었을 때 에디드가 나오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리스트로 AR 트랙트 오브젝트를 받을 거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AR 트랙트 오브젝트 메리저는 감지된 어떤 현실의 오브젝트에 대응되는 위치에 우리가 할당했던 프리팹을 생성하는데 생성할 때 AR 트랙트 오브젝트라는 컴포넌트를 붙여서 생성하는 거에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트랙트 오브젝트 새로 추가된 트랙트 오브젝트를 가지고요. 포위치물을 사용해서 AR 트랙트 오브젝트 트랙트 오브젝트 S를 안 붙일게요. 여기서 이미 S를 붙였으니까 인 트랙트 오브젝트 하나하나씩 순회하면서 감지된 오브젝트들을 거기서 만약에 트랙트 오브젝트에 레퍼런스 오브젝트의 이름이 큐브라면 즉 아까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감지된 오브젝트들의 이름이 3D 오브젝트들의 이름이나 혹은 뭐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큐브라면 우리의 트랙트 오브젝트에 렌더러로 접근해서 get 컴포넌트 해당 프리팹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생성할 때 사용했던 그 프리팹에 붙어있던 렌더러 렌더러 머트리얼에 접근해서 머트리얼 컬러를 컬러점 그린으로 바꿀게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제 종이 큐브를 인식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리고 그 종이 큐브를 인식하고 코드상에서 큐브라는 이름을 가진 오브젝트라는 걸 인식을 했다면 초록색으로 보일 거예요. 만약에 초록색으로 안 보인다면 오브젝트를 인식하는 데 성공했지만 개별적으로 이름이나 혹은 여러가지의 레퍼런스 오브젝트의 파라미터를 확인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 오브젝트의 이름이 우리가 등록했던 요 큐브가 맞는지 확인하고 맞다면 초록색으로 띄워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온 트랙트 오브젝트 체인기들을 이벤트에 등록을 해주고요. 코드로 돌아가서 아 뉴닛트로 돌아가서 AI 세션 오리진에 트랙트 오브젝트 핸들러에 트랙트 오브젝트 매니저에 드래그 앤드로 패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세이브하고 빌드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잘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빌드했던 앱을 실행하고 보면 이제 요 큐브를 3D 큐브를 인식해서 초록색깔 우리가 이제 프리패브로 할당했던 스피어가 이미지 프리패브라는 이름으로 등록했던 그 스피어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원래 초록색으로 등록 안 했죠. 근데 코드상에서 우리가 큐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인식된 스피드 오브젝트가 그러면 초록색을 띄도록 했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오브젝트 트래킹도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페이스 트래킹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페이스 트래킹은 아이폰만 가능한데 이게 의외로 응용법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핸드폰 앱으로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 그게 적용된 게임이 있어요. 아마 VR 게임 중에서 본 워크라는 게임이 아이폰의 페이스 트래킹을 유니티를 통해서 사용하면서 페이스 모션 캡처를 했어요. 즉 페이스 그러니까 페이셜 모션 캡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비싼 장비가 필요한데 지금 그럴 필요 없이 아이폰 XS나 아이폰 뭐 10 계열 또는 여러분들이 아이패드 최신 버전의 아이패드 프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비싼 장비를 들을 필요 없이 페이스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의 게임에 옮길 수 있죠. 물론 그러한 것들까지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페이스 모션 캡처를 유니티 AR 파운데이션에서 쉽게 할 수 있는지 쉽게 할 수 있는지 대해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AR 세션 오리진에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컴포넌트를 많이 붙여넣기 했는데 여기에 하나 더 붙일 게 있다면 자 이들은 자 이제 비활성화하고요. AR 페이스 메이저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AR 페이스 메이저를 붙이시면 여기에 이제 페이스에 대응할 어떤 메시를 생성하는 오브젝키를 붙여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AR 페이스 컴포넌트를 붙여서 메시 컴포넌트가 붙어있던 메시 컴포넌트가 붙어있던 어떤 게임보 오브젝키를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만들지 않고 여기서 XR 하이크창에서 XR AR 디폴트 페이스를 통해서 해당 셋업이 미리 되어 있는 즉 AR 페이스랑 AR 페이스 메시 비주얼라이저 컴포넌트가 미리 붙어있는 게임 오브젝키를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저는 기본값 그대로 쓸게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머티리얼이라던지 혹은 쉐이더 같은 걸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춰서 변경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AR 디폴트 페이스 게임 오브젝키를 생성한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프리패브로 만들어 주고요. 저는 해당 프리패브를 신에 있던 이 친구는 지우고 AR 세션 오리진에 face 프리패브에 여기 있는 빈칸에 드래그 앤 드롭해서 우리의 프리패브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뭐 콘솔에 어떤 에러가 떴는데 이거는 유니티 그 자체랑 상관없는 에러 같아서 클리어할 수 없어지니까 별 문제없는 에러였네요. 어쨌든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AR 페이스 매니저도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이벤트 파라미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줘요. 다른 말로 하면 사실 AR 페이스 매니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얼굴 트래킹 상태의 파라미터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의 게임에 뽑았을 수도 있는 거죠. 간단하게 예시를 볼게요. 뭐 AR 페이스 핸들러라는 저만의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서 붙이고요. 마찬가지로 using 유니티 엔진점 뭐 XR AR 파운데이션 using 유니티 엔진점 XR AR 섭시스텐지를 한 다음에 여기서 퍼블릭 AR 페이스 매니저 페이스 매니저 해주고 페이스매니저 에 점을 찍어봤을 때 나오는 페이스 체인지드 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AR 페이스 체인지드 이벤트 알루먼트 타입의 메서드를 등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private void on 페이스 체인지드 라는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저는 페이스 AR 페이스 체인지 이벤트 AR 페이스 체인지드 이벤트 알규먼트 알규먼트를 받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이 알규먼트를 점을 찍어보면 added 여기에 다시 이게 리스니까요 리스니까 그냥 저는 여기서 곧장 가장 첫 번째 친구를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인식된 얼굴에 점을 찍었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노말 그러니까 얼굴을 감싸는 메시가 만들어졌을 때 그 메시의 각각의 정점에 방향벡터 아니면 UV 해당 얼굴 메시에 대응되는 텍스처 픽셀을 가져오기 위한 그러한 좌표값들 이외에도 업데이티드라는 이벤트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얼굴의 상태가 변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실행될 이벤트에다가 여러분들의 메서드를 등록해서 그때마다 매번 어떤걸 실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값들이 존재하고 뭐 버티시즈 얼굴 위에 메시의 정점의 좌표를 유니티 벡터3 좌표로 다 옮겨온거죠 그래서 얼굴 위에 잡힌 점들을 유니티 벡터3 좌표로 옮겨온 좌표들에 대한 배열 그래서 배열로 이제 벡터3 좌표들이 들어오죠 하여간에 이러한 처리들을 여러분들이 즉 얼굴 위에 점들에 대한 정보를 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여기서 온 페이스 체인지들 페이스 체인지들 이벤트에다가 등록을 해서 매번 실행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여기 들어온 데이터들은 어찌 보면 좀 로우 레벨의 값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있는 값들을 다뤄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쨌든 감지된 얼굴 위의 정점 등의 변화가 생겼을 때 정확히 말하면 감지된 얼굴 단위로 감지된 얼굴에서 따로 뭔가를 하려면 사실 뭐 알규먼트에 감지된 얼굴들의 순벌을 결정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하여간에 정확히 얘기하면 added removed updated 중에서요 정확히 얘기하면 얼굴 단위로 뭔가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실행이 되고 그 얼굴 단위에서 얼굴 단위에서 다시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간다면 이제 여기서 여기 있는 updated에서 여러분들이 이벤트 배서를 등록해야겠죠 하여튼간에 얼굴에 대한 변경사항이 감지되었을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 블렌드 쉐입 등을 사용해서 얼굴에 현실의 얼굴의 표정을 캐릭터로 옮기고 싶다 이때는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AR Face Handler 라는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Face Major를 통해서 뭔가를 실행하려 했었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던 이 Face Prefab 있잖아요 AR Face 라는 컴포넌터가 붙어있던 게임 오브젝트에 기본적으로 AR Face Mesh Visualizer가 이미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얼굴 표정에 맞춰서 Mesh를 입혀주는게 자동으로 되긴 될거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캐릭터 같은 이미 블렌드 쉐입이 적용되어 있는 즉 여러분들이 아티스트가 블렌드 쉐입을 적용 안해놓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쓸 수 없겠죠 다만 이미 아티스트가 Face에 대한 블렌드 쉐입을 적용해놓은 어떤 3D 모델을 줬다 파라미터 값을 다 맞춰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Face Mesh Visualizer를 쓸 필요 없이 지금 보여드릴 코드는 따라칠 필요도 없고 언젠가 예시를 보여드리는거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Mesh Visualizer를 만들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표정에 따라서 3D 모델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주는 다른 말로 하면 애니메이터가 있어야 될거구요 애니메이터 그리고 여러분들은 블렌드 쉐입이 적용된 3D 모델도 필요할거에요 다만 그게 이미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다면 블렌드 쉐입 Face Visualizer 같은 걸 만들어서 예시 코드는 지울거에요 안쓸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코드로 작성할 수도 있다는걸 보여드리기 위해서니까 여기서 이제 뭐 using unity 엔진 점 뭐 xr 점 ar 파운데이션 그리고 using unity 엔진 점 ar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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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s 뿐만 아니라 여기에 xr ar kit namespace도 필요해요 왜냐면 이제 ar kit만의 이런 블렌드 쉐입 기능을 쓰기 위해서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메시렌더러에 적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스킨드 메시 렌더러가 필요하겠죠 메시 렌더러 페이스 메시 렌더러라고 하고 그 다음 거기에 더해서 ARKit 페이스 섭시스템드라는 이러한 이제 오브젝트가 필요해요 ARKit 페이스 섭시스템의 역할은 여러분들의 아이폰을 통해서 측정된 어떤 파라미터들의 블렌드 쉐입으로 옮겨서 여러분들의 이제 메시의 애니메이션으로 적용해주는거죠 그래서 ARKit 페이스 섭시스템 하고 ARKit 페이스 섭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로 ARKit 블렌드 쉐입 로케이션 블렌드 쉐입이 적용될 위치 그리고 인덱스 해서 페이스 ARKit 블렌드 블렌드 쉐입 맵핑 인덱스 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AR페이스 뭐 AR페이스 이건 이제 생성된 게임 오브젝트 추가되었던 AR페이스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는 사실 그냥 흐름만 이해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블렌드 쉐입으로 옮겨야 될 때 버추어 유튜버를 만든다든지 그럴 때 이제 쓰면 될텐데요 뭐 awake에서 일단은 AR페이스는 블렌드 쉐입 블렌드 쉐입 맵핑이라 할게요 그래서 뭐 이게 하려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ARKit을 통해서 ARKit이 여러분들의 왼쪽 눈의 위치 오른쪽의 눈의 위치 뭐 눈썹의 위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눈썹의 위치라든지 뭐 입꼬리의 위치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메시 렌더러의 블렌드 쉐입의 순번과 맵핑을 시켜주면 이제 엮이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다만 다시 말하자면 아이폰 아이면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뭐 사실 이걸 다 나열하게 되면 블렌드 쉐입은 아티스트가 만드는 개수만큼 있겠죠 어쨌든 뭐 다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음 예를 들어서 M 아 어디 보자 Face ARKit 블렌드 쉐입 맵핑 인덱스에 일단은 뭐 New Dictionary AR Kit 블렌드 쉐입 로케이션 해주고 이 로케이션이 아까 말했던 뭐 눈썹이라든지 눈꼬리 위치 같은 게 다 맵 눈꼬리 위치 같은 거를 표현할 수 있는 타입이에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순번은 블렌드 쉐입에서의 순번이에요 즉 어떠한 ARKit 상에 아이폰의 AR 트래킹 상의 위치랑 애니메이션의 블렌드 쉐입에 어떠한 부분을 연결할 건지를 이 딕션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Face ARKit 블렌드 쉐입 인덱스에 뭐 예를 들면 ARKit 블렌드 쉐입 로케이션 중에서 저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의 아이폰이 트래킹하는 얼굴의 위치가 예를 들면 마우스 레프트 왼쪽 입을 입 왼쪽 부분을 여러분들의 애니메이션 메쉬에 여러분들의 스킨 메쉬 렌더러에 어떤 부분에 대응시킬까 했을 때 여러분들 아티스가 스킨 메쉬 렌더러에 페이스 메쉬 렌더러에 여기 쉐어드 메쉬에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블렌드 쉐입을 다루 본 적이 없다면 사실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이제 아티스트랑 협업을 한 경험이 있다면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페이스 메쉬에 대해서 페이스 블렌드 쉐입을 다루기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다시 보면 될 거예요 어쨌든 get 블렌드 쉐입 인덱스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티스가 예를 들면 뭐 마우스 재민 마우스 레프트라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이름이지만 좀 생각해보면 뭐 이러한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애니메이션 파라미터를 만들어놨다 그러면 그렇게 지정된 애니메이션 파라미터에 숫자 인덱스를 가져와서 맵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에 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i 블링크 레프트 왼쪽 눈이 깜빡이는 정도 그거를 마찬가지로 블렌드 쉐입으로 아티스가 미리 거기에 대응되는 파라미터를 애니메이션 파라미터 명단에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값만 넣으면 자동으로 메쉬가 변형이 되겠죠 그거를 재민 i 블링크 레프트 여기서 보여드리는 인덱스 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파라미터 값들은 아티스트 마음이에요 이건 우리가 따로 결정하지는 않죠 물론 대표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이 있긴 하다만 이런 식으로 가능한 모든 ART 블렌드 쉐입 로케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긴 한데 싹 다 싹 다는 아니고 사실 정확히 여러분들의 3D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 갯수만큼 맵핑을 시켜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고 복잡하니까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다 하진 않고 다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나중에 아 이런게 있었지 하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블렌드 쉐입과 ART 사이의 특이점들을 전부 맵핑을 시켜놓고 이제 나중에 그러면 어 맵 프레임마다 여러분들이 보이듯 업데이트 페이스 이런 메서드를 만들어놓고 이 메서드를 매번 실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업데이트 페이스에서 어 ARKit에 ARKit 페이스 서브 시스템에 겟 블렌드 쉐입 커피시언트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해당 이제 여기 이제 페이스 아이디 넣어줘야 돼 근데 페이스에 아이디를 우리 AR페이스가 있으니까 이 AR페이스에 아이디를 넣어주고 AR페이스에 트랙허블 아이디였나 트랙허블 아이디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값으로는 뭐 얼로케이터 얼로케이터를 쓰려면 유니티 점 컬럭시점 얼로케이터를 써야 되는데 얼로케이터 점 템플을 쓰도록 할게요 템플러리 얼로케이션이라는 뜻인데 임시적으로 할당한다는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나중에 다루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사실 다룰 만한 주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유니티 외부의 지식을 좀 사실 AR 파운데이션 외부의 지식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요 여기서 그래서 equal 하면 자 블랜드 쉐입에 대한 블랜드 쉐입에 등록을 할 수 있는 ARKit 블랜드 쉐입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그러한 값들에 대한 배열이 나와요 네이티브 어레이 타입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뭐 네이티브 어레이 밸류즈라고 할게요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밸류즈 잠시만요 왜 이러가야 될까 네이티브라고 했네요 네이티브죠 네이티브 어레이 네이 티브 어레이 근데 네이티브 어레이가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해야 돼요 위에다가 이걸 쓰려면 그냥 귀찮으니까 바를 할게요 바는 오른쪽에 있는 타입으로 왼쪽을 결정하죠 어쨌든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 값들을 밸류즈라는 이름으로 가져왔고요 그 밸류즈를 써서 블랜드 쉐입용 밸류즈니까 이거를 이름을 블랜드 쉐입스라고 하는게 맞겠죠 블랜드 쉐입스 블랜드 포위치 블랜드 쉐입 인 블랜드 쉐입스 해주고 바 블랜드 쉐입 인 블랜드 쉐입스 각각의 블랜드 쉐입을 이제 메시 렌더러에 페이스 메시 렌더러에 세트 블랜드 쉐입 웨이트 해준 다음에 여기에 첫번째 값으로는 우리가 딕셔너리에 등록했던 딕셔너리 통해서 이제 가져온 인덱스 그래서 어디 보자 딕셔너리 상에 어떻게 등록되었냐면 페이스 AR 킷 블랜드 쉐입 맵핑 인덱스에서 여기서 블랜드 쉐입 점 블랜드 쉐입 로케이션 로케이션 그래서 블랜드 쉐입 로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딕셔너리니까 블랜드 쉐입 로케이션을 찍어주면 거기에 대응되는 애니메이션의 메시 메시에 블랜드 쉐입 인덱스가 나왔죠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등록을 했으니까요 로케이션 그리고 메시 상의 블랜드 쉐입 인덱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다가 블랜드 쉐입의 인덱스가 들어가게 되는거고 거기에 넣어줄 값으로는 무게의 값으로는 블랜드 쉐입 에 점 코어 이피시언트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모든 블랜드 쉐입 값을 순회하면서 특정된 블랜드 쉐입 값을 AR 킷 상에 대응되는 어떤 현실의 AR 킷에 1대1 대응되는 애니메이션의 블랜드 쉐입으로 넣어주는 거죠 값을 이 업데이트 페이스를 이제 뭐 보이드 업데이트 같은 데서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한 코드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아티스트가 블랜드 쉐입을 마련해주지 않는 이상 직접 쓸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정말 AR 코어 그리고 페이스 트래킹을 통해서 AR 모션 캡쳐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할 때 제가 지금 작성한 코드를 지금 했던 코드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지금 작성했던 코드를 비디오를 다시 보고 떠올려서 사용하면 될 거예요 블랜드 쉐입 페이스 비주얼라이저는 뭐 안 쓸 건데 지금 예시 프로젝트에서는 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아마 이 비디오가 이제 나갔을 때 이 비디오에서 제가 작성한 예시 프로젝트가 같이 깃허브로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동영상에 아마 링크가 걸리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참고할 수 있도록 삭제하지는 않을게요 작성한 코드를 그래서 다시 뭐 블랜드 쉐입 페이스 비주얼라이저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뭐 사실 AR 디퍼트 페이스를 그냥 지우면 되겠죠 어쨌든 AR 사실 오리진에서 페이스 매니저에서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페이스 AR 페이스 핸들러에 페이스 매니저를 등록을 해주고 근데 사실 AR 페이스 핸들러에서 우리가 뭐 실제로 실행시키는 코드는 없으니까 별 변경사항은 안 생기겠지만 결론적으로 AR 페이스 매니저에서 AR 디퍼트 페이스를 쓰고 있으니까 제 얼굴이 메쉬로 그려질거에요 유니티 상에 유니티 씬 상에 게임 상에 어쨌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게 마지막인데 세이브 하구요 빌드에서 결과물을 보도록 할게요 다만 빌드를 하기 전에 이건 그냥 버그인데 우리가 프리페이드로 등록하는 AR 디퍼트 페이스가 프리페이드로 만들은 순간에 메쉬렌더러의 머티리얼이 증발을 했거든요 머티리얼이 증발하면 에러용 머티리얼인 분홍색 머티리얼이 나오게 되면서 좀 이상하게 보여요 원래는 여기 머티리얼이 디버그 머티리얼이 원래 생성되면서 할당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페이스를 만들 때요 여기 보이는 이 디버그 머티리얼이요 근데 이게 프리페이드로 만드는 순간에 증발해요 여기다 머티리얼이 그래서 다시 씌워주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어서 머티리얼 페이스 머티리얼 여기다가 이제 트랜스페런트로 해주고 뭐 스무스니스랑 메탈릭은 필요 없으니까 알베도 값만 조금 뭐 주황색으로 투명도를 줘서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 머티리얼을 이제 우리의 페이스 ARDifertFace 프리팹에 머티리얼로 등록을 해주고 빌드를 다시 하도록 할게요 이제 그러면 빌드한 앱을 실행하고요 보게 되면 제 얼굴을 따라서 메시가 생성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아이폰 10S로 테스트하고 있는데 제 얼굴을 따라서 페이스 메시가 잘 생성되고 있고요 이곳으로 AR 파운데이션의 대부분의 기능을 잡았어요 AR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AR 코어랑 AR 킷에 겹치는 기능뿐만 아니라 사실 AR 코어의 기능들은 AR 킷에서 대부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AR 킷의 기능은 AR 코어에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보는 페이스 트래킹처럼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AR 킷만의 기능도 좀 더 탐구해서 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상 모든 기능을 다 봤고요 AR 파운데이션과 AR 킷에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AR 앱을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응용해서 만들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AR 파운데이션 비디오 시리즈를 봤으니까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